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산재 사망사고인데요. 현대중공업은 1972년 창사 이래로 한 해도 안 거르고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해 10명 이상씩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해도 횟수로 31년이나 되는데요. 정말 죽음의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금송도저현대중공업지부 김용균 정책기획실장과 함께 반복되고 있는 산재 사고 실태,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과 근절 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8일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지난 5월 8일 현대중공업 독거장 내에서 원중 운반선 탱크 내부가 있거든요. 탱크 내부에 14미터 높이에서 이 지혜자가 용접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용접을 하다가 용접 봉이 다 떨어지니까 이 용접 봉을 와이어 드럼이라고 하거든요. 그 와이어 드럼을 가지러 가판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가판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약 14미터 정도 높이보다 좀 더 높은 한 20미터 높이의 수직 사다리 부분에서 미끄러져서 추락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3일 만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바로 된 게 아니고. 그리고 노동부가 특별 감독을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통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과 유사한 곳은 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고소작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는 대부분의 고소작업장이거든요. 그 고소작업장 전체를 작업 중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동부가 입장을 발표했지만 노동부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서야 현대중공업의 5개 노크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했죠. 그런데 작업 중지 명령을 했지만 도대체 어느 곳이 고소작업장이고 어디는 또 아닌지 그 범위를 가지고 현장 작업자들과 회사 감독자들과 굉장히 실랑이가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작업 중지 범위를 명확히 정해달라. 그렇게 노동부에 요구를 했고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에 나와서 상황을 살펴보고 결국 12일에서야 전체 작업, 도크장 전체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엔 5월 17일부터 노동부 특별감독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부 특별감독은 약 46명 정도의 감독관하고 산업안전공단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서 한 8개로 나눠서 현장 중호 본관, 작업장 전체를 특별감독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감독기관의 노동조합에서 감독관들과 같이 현장을 돌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에 대해서 회사가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다가 개선안을 제출했는데요. 그 개선안을 심의한 결과 불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중호업에서 도크장이 5개 도크장 측, 특히 이 5개 도크장은 핵심 생산 도크인데 이 도크에서 작업 중지가 계속 다음 주까지도 언제 해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작업 중지는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 특별감독도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특별감독은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진행될 건데 아마 노동조합에서 계속 옆에 같이 병행감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감독관들이 조선사업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이분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나 또는 감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계속 오히려 그분들에게 조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관에 대한 특별감독은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특별감독을 했을 때 본관에 대한 감독은 하고 있었나요? 워낙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니까 노동부가 이제는 뭔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본관 감독을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단기 계약 작업 문제 돌발팀, 물량팀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 왔는데 물량팀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량팀 지금 실태는 어떻고 그리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조선사업장에는 현장 딱 중심으로 따지면 약 70% 정도의 하청도 논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산 업무를 하청도 논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물량팀이라고 있는데 과거부터 계속 물량팀, 다단계 하청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공정이 늦어진 이런 곳에 가서 딱 투입됐다가 또 그 공량 맞추고 빠져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급한 작업, 돌관 작업을 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재 현대중공업 내부에도 현재 단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약 한 1,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업 방식은 계약 방식은 주로 일당제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청 업체가 원청과 계약 방식도 주로 물량을 딱딱 따서 하는 것보다는 작업 범위를 정해서 용접이면 용접, 도장이면 도장, 취부면 취부 이런 식으로 따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늘 작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불안전한 상황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이 안전교육이나 또는 안전한 작업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번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안전교육이 안전교육을 받으면 사인을 하는데 이 사인들이 전부 다 제각도 달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4월에 받을 때와 5월에 받을 때가 사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짜로 사인을 한 거죠.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작업 관리를 하는 사람이 따로 필요한데 이런 고소작업이나 또는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관리를 하려면 또 추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작업이라고 생각해도 이 작업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알 권리나 안전보건계획에 참여할 권리나 또는 내가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나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리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위험작업마저도 외주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재 사망사고를 당한 재해자분도 물량팀 소속이었는데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물량팀 문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노동조합에서 실제 물량팀과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반복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 하청 고용구조를 바꿔라. 하청 고용구조는 근본적으로 안전관리가 불가능한 그런 고용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노사관계를 좀 더 안정시켜라.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면 현장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를 안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노동부가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서 특별감독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현장에 상주해서 예방감독을 진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아직도 노동조합의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또 회사가 노사관계를 노동조합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하청 노동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이들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정해져 있는 안전보건협의회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원청과 하청 업주들의 대표 그다음에 노동자 대표인 현대중공업 지부와 하청지회 이렇게 사자가 같이 참여하는 사자협의회를 통해서 이 안전보건이 노사가 같이 잘 이끌어지고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여기들 요구하고 할 계획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재 중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사 대표자가 현장을 패트롤한다든지 또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감독관들도 함께 이 문제를 같이 점검을 해서 일상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패트롤이라고 얘기한 게 산업안전 패트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에서 전문가들이 안전 패트롤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주로 작업 중지권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나? 아니다? 아닌가? 이렇게 정도 패트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안전 패트롤도 하고 그다음에 한 달간이나 또는 분기별이든지 이렇게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보완 진단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실질적인 패트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의 권한을 갖는 그런 어떤 상시적인 감독 예방 이런 게 지금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굉장히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쭉 얘기했지만 위험의 외주와 다단계 하천구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고는 470번째 사고도 사실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은근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